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취업 사기를 벌인 혐의로 노조 간부 출신 현대차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회사도 노조도 부정 채용은 절대 없다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정규직 일자리는 번번이 취업 사기에 미끼가 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 근무하던 직원 A씨가 최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현대차 노동조합 간부 출신인 점을 내세워 지인 3명에게 자녀를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취업 사기를 벌인 건 A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노조 간부 출신인 또 다른 직원 B씨는 30명으로부터 23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하며 친해진 회사 인사 담당자와 노조 간부들에게 자신이 부탁을 하면 입사가 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내 문자 발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발신 번호를 인사부서 전화번호로 조작을 한 다음에 입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문자 발송을 합니다. 그런 수법이 있었고요. 쉽게 믿지 않는 피해자들은 앞으로 일하게 될 곳이라며 직접 공장으로 데려가 안내를 하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현대차 채용을 믿기로 한 이런 수법의 취업 사기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실제 노조가 개입된 취업 비리 사건이 터진 영향이 큽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워낙 노조의 입김이 세다 보니 자녀 취업을 걱정하는 부모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돈을 건네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현대차의 대규모 생산직 채용을 앞두고 노조가 직접 나서 비리 없는 채용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이번 사건은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모든 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